요즘 미국에서는 또다시 사재기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연말 시즌에 마켓에서 장보러 갈 때 주의할 점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밀린 렌트비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무려 17억 달러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번 선거 결과로 캘리포니아주 안에서도 지역별로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정리하는데요. 박경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정말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선 전에 한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날 조짐이 일고 있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선 후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그런 걸 우려해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코로나19 이 시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조금씩 특정한 그런 생필품 판매가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베이킹, 빵 굽는 식자재가 1년 전에 무려 3,400% 판매가 늘어났다 했는데요. 베이킹은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쌀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무튼 이와 함께 또 휴지 같은 그런 물건들이 많이 빠져나간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대선이 끝나고 코로나19 수치가 지금 급격히 증감에 따라서 사재기가 한층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장을 보러 마켓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물건 오더하는 그런 주민들 하는 얘기가 휴지, 페이퍼 타올, 그리고 소독용 와입스, 물티슈 이런 특정 생필품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팬데믹 초반에 그 무슨 예전 블랙프라이데이 때 앞에 줄 서서 오픈하며 막 뛰어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물건 담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요. 확실히 일부 생필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주민들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사람들이 또 그럼 나도 사놔야 되는 건 아닌가. 더군다나 팬데믹 초반에 휴지 구하기 어려워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런 주민들 품귀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좀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재고가 소진된 게 있다면서요. 네, 시장 조사업체 IRI가 발표한 걸 보면 전국에서 지난달, 그러니까 10월에 마지막 주 화장지 같은 그런 페이퍼 제품이 19%, 그리고 가정용 소독용품 16%가 재고가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지금은 더 심하다는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다른 시장 조사업체인 인마인텔리전스가 역시 지난달 중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의 60% 소비자들은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서 다시 생필품을 비축해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사재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들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준비가 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물론 상당수 업체들은 이들 품목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망이 여전히 좀 빡빡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각 업체들마다 물량 제조를 조금씩이라도 늘려서 갑자기 주문이 늘어나는 경우에 대비하고 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미리미리 수량을 제한하는 만큼 이전 같은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형 마켓, 체인점들은 휴지, 페이퍼 타올, 소독용 물티슈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 개인당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다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크로거는 지난주부터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상점에서 이런 품목들에 대해 개인당 구매 한도를 두 개로 책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동부 지역에서는 잘 알려진 자이언트라는 식료품 체인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난주부터 대형 포장된 화장실 휴지나 페이퍼 타올 같은 건 1개씩, 소형 포장된 건 4개씩 구매 한도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이언트 대변인은 사재기가 일고 있다는 조짐은 거의 없다면서 괜히 패닉을 조장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남가주 상당수 마켓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캘리포니아주 그로서리협회 론 퐁 회장은 물건은 충분하고 동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재기할 필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 봐도 휴지 같은 건 한 번에 3개씩 지금 살 수 있게 제한을 해놨고요. 페이퍼 타올도 역시 3개 제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켓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거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서요, 원래? 네. 대다수 마켓들이 걱정하는 건 이 물건 품귀 현상이 아니라요. 연말 시즌 되면 긴 줄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켓 안이 혼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원래 연말에 땡스기빈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마켓 가면 굉장히 붐비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년의 추세대로라면 이번에도 그렇게 붐비일 수도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팬데믹이죠. 그렇죠. 그렇게 샤핑객들로 혼잡해지면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렇게 되면 샤핑객들은 물론이고요. 마켓에서 일하는 직원들까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그로서리협회 측은 장보는 주민들에게 거듭 당부한 게 있는데요. 마켓마다 수용 인원 수 최소화할 테니까 막판에 샤핑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상하는 그런 음식 같은 건 그렇게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좀 놔두고 먹어도 괜찮은 것들은 미리 구입해놓고 마켓 내 샤핑 시간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넌픽하워,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달라고 이 협회 측은 권고했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오프라인, 그러니까 마켓에 직접 가는 것보단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구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주의 밀린 렌트비에 대한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밀린 렌트비가 어느 정도라 되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 머큐리 뉴스가 보도했는데요. 연방준비은행 조사 결과 올 연말까지 캘리포니아주 밀린 렌트비 총합은 거의 1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조사에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24만여 명의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한 가구당 체납한 평균 렌트비는 6953달러, 거의 7000달러에 달합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면 전체 16억 8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가 아니고 이제 연말, 그러니까 다음 달 12월까지 예상칩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이런 수치가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엄청나다면서요? 네. 이건 전국에 밀린 렌트비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12월 말까지 체납 렌트비는 72억 달러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7억 달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온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보면 134만여 가구가 렌트비를 제때 못 냈거나 못 내고요. 한 주민당 평균 5400달러 정도 그렇게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최고당할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데요.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좀 렌트비 유예해주면서 세입자들 보호해주는 곳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건물주들도 렌트비 못 받더라도 일단 퇴거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만은 없고요.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세입자들은 밀린 렌트비 다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팬데믹 기간 그렇게 직장 잃거나 소득 줄어서 렌트비를 못 낸 경우에는 한꺼번에 그 많은 렌트비를 지불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 많다는 평가입니다. 한 가구당 차례판 렌트비가 지금 거의 7천 달러라고 하면 그걸 한꺼번에 내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은행에 롬 받아야죠. 네. 수개월치를 밀린 거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마지막 소식은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정치적인 성향이 뚜렷하게 갈렸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그 지난번에 폴리티코에서 이번 주민발의한 선거 결과를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더 이상 진보적 성지가 아니라는 내용 보도에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은 LA타임스가 주민발의한 결과를 봤을 때 지역별로 정치적 성향이 갈리는 추세가 더 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이곳 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베이애리아 여기고 다른 하나는 그 지역을 뺀 나머지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심지역과 그 외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각 주민발의한 결과를 짚어보면서 살펴보면요. 이번 선거에서 주민발의한 12개가 붙여졌잖아요. 그렇죠. 이 가운데 거의 절반에 달하는 5개 주민발의한 14와 15, 16, 18 그리고 19 이렇게 5개가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발의한 14는 줄기세포를 위한 채권 발행에 관한 거였고 15는 상업용과 산업용 재산세, 16은 소수계 우대정책 부활, 그리고 주민발의한 18은 17살 청소년에게도 투표권 부여하자는데요. 그리고 19는 55살 이상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감면이었죠. 이들 발의한 5개에 관해서 LA와 베이애리아 쪽은 찬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다 반대였습니다. 그렇게 결과로 보면 주민발의한 14와 19는 다른 지역에선 다 반대가 나왔더라도 LA와 베이애리아 지역 찬성으로 통과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민발의한 15, 16, 18은 부결됐거나 현재 반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나머지 발의한 7개는 그렇다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네. 주민발의한 17, 20, 21, 22, 23, 24, 그리고 25. LA와 샌프란시스코 베이애리아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결과가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A타임스는 앞서 결과가 달리 나온 발의한 5개를 바탕으로 확실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 지역, 그리고 인구 밀집도가 낮은 외곽 지역. 이렇게 성향이 다른 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측면에서는 진보적이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좀 더 보수적이고 이런 추세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 베이애리아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고 나머지 캘리포니아와 다른 지역들은 다 보수적인 면이 강하다. 이게 원래 좀 그런 면이 있긴 했는데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간격이 좀 더 벌어졌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